대동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미래 사업인 로봇 사업의 올해 성과가 중요해졌습니다. 대동은 지난해 말 로봇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상품 기획 부분 산하에 로봇 사업 기획본부를 신설 배정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실증을 완료한 자율 운반 추종 로봇, 로봇 모어 등을 올해 본격 보급합니다. 2분기에는 유럽 4개국의 로봇 모어를 판매할 계획이며 3분기에는 국내 농업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추종 운반 로봇을 출시합니다. 올해 대동은 로봇 사업을 통해 매출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동은 단순히 로봇의 제조 판매에 그치지 않고 로봇의 유지 보수, 로봇을 활용한 작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로봇 솔루션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